오늘은 진정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2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1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는 승승장구하여 유고슬라비아에 진격했을 때 그 파르티산 민병대들이 독일 나치군과 아주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치군들이 그 파르티산과 전쟁 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그 파르티산 민병대들을 도와줬던 16명의 주민들을 벽에다 모아놓고 총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총사령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쫙 서있고 그 앞에는 16명의 주민들 남성들이 이제 안대를 가리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총 총을 들어 그런데 그 총을 쏘려고 하는 군인 중에 한 명이 총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슐츠야 슐츠. 그 집행관이 가까이 와서 슐츠 앞에 서가지고 슐츠 너 미쳤나? 명령불법정이면 사형인 줄 아나 모르나?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ch schüsse nicht. diese Männer sind nicht schuldig. 나는 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인다. 그러면 너 죽고 싶냐? 아무 말 안 해요. 조용히 총을 내려놓고 철머도 벗고 견장도 다 떼고 무장을 다 해제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을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결국 그 요셉 슐츠라고 하는 그 군인은 독일 군인은 그들과 함께 16명과 함께 총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유고슬라비어 그 지방에 가면은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추년비라고 그러죠. 거기에 요셉 슐츠. 나치와 한강한 히틀러와 한강한 용감한 영웅인 요셉 슐츠를 기르다. 하면서 그 밑에 ich schüsse nicht. dieser Männer sind nicht schuldig. 나는 총을 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문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요셉 슐츠라는 그러한 영적인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이 그야말로 희생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자기의 양심을 비춰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요셉 슐츠처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총 쏘기를 거부할 것인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총을 쏘긴 쏘지만 딴 데다 총을 쏠 수는 있겠지요. 양심에. 그러나 요셉 슐츠는 그는 영웅이었어요. 용감했습니다. 그는 학살자의 편에 서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설사 내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오른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 슐츠는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천성이 좀 온유하고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의 친지들이 많아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종교적인 맹신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오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영웅이었습니다. 이 영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의 헤로스란 그 말인데 그것은 보호자, 방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그 뜻대로 과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기의 양심에 거슬리는 그러한 행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으면 옳은 것이다 분명히 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예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13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갤럽 연구소가 통계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있느냐. 있다고 하는 청년들이 51%밖에 안 된다고 해요. 51% 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자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인가. 그가 존경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존경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영웅시되는 모델을 조차서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이 없을 때 그들은 세상에 닥치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뚜렷한 이러한 다림줄이 없어요. 뚜렷한 어떠한 그 인생의 판단 기준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참으로 어지럽고 그 가정이 불안하고 그 직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셉 슬주로가 하는 그러한 독일 군인이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죄 없는 자를 총을 쏴서 살인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살인하지 말라. 죄 없는 자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자기의 양심을 쳐버리지 아니하는 용감한 영웅적인 삶을 사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팔로워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인기를 얻는 그 탁월한 능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영화 배우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가공할 초인적인 이러한 슈퍼히로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영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극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탁월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위해서 했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형통함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을 뿐이지 그들은 영웅은 아닌 것입니다. 영웅이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웅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 하고 싶은 것 남들이 못하는 것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다 옳다고 할 때 이것이 자기의 양심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사 자기 자신이 아웃사이더로 고립이 되고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3절에 그 영웅적인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월히 여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의로운 부은을 가지고 전쟁에 뛰쳐나갔다 이겁니다. 첫째 영웅은 요셉 바세바시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겁이 나서 다 도망갔지만 그는 혼자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자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용감한 용사였다는 것 영웅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뒤로 뒷걸음치고 도망갔을지라도 그 요셉 바세바시라고 하는 용감한 군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홀로 800명을 단숨에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바세바스는 다윗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엘르하살입니다. 엘르하살이 얼마나 참 용감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몰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몰려갔는데 도망갔는데 그 중에 세 용사만큼은 셋이서 딱 쳐서 23절 10절에 봄에 되면 엘르하살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르하살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얼마나 칼을 많이 휘둘렸으면 손이 그냥 칼에 그냥 옮겨 붙어버릴 정도로 손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이긴 모든 전쟁터에서 그냥 노행물만을 얻으면 됐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영감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 대신 다이수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세 번째 영웅은 산마인데 그 산마라고 하는 사람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기 충천에 그냥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그가 혼자서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겪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선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고 적군들을 멸하는데 불러온 하나님의 군사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손해받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뒤로 살짝 빠져버리는 사람 비겁한 이스라엘 군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공궁이 처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을 어찌 내가 두려워하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이 미대한 대군을 18만 5천명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멸조를 시킨 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여 말씀에 순정하여 싸울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철과 육으로 싸우는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과의 그러한 피특이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전쟁이요 윤리적인 전쟁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의 대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군대와의 그 놀라운 접전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해병대 저는 해병 출신이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해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적군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 용서한 사람이 800면을 쳐서 죽였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천명의 귀신들을 멸하해버리는 마귀의 역사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영적 군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간혹 타협한 수가 많이 있어요 다수가 다 원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아니야 다수가 다 좋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돼 가는 거예요 출애급기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한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양심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이것이 아무리 다수가 다 옳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아닌 것은 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만이 돼서는 안 돼요 긍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정할 때는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 슐즈라고 하는 그 독일 군인이 말이에요 그 민병대원들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군대를 도와줬다고 해서 총살하고 있을 때 총살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직총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죽었지 않아요 왜냐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여순 반란 사건대 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는 거죠 부역한 죄로 인해서 양측에서 다 뭐 지금 뭐 우익에서만 죽인 걸로 자꾸 나오는데 좌익들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이념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것이냐 이거입니다 죄스러운 것이냐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만이 있고 아니요가 없는이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 노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였노라 이 마귀가 세 번이나 미혹했잖아요 나를 경배하고 내 앞에 철하면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이 찬란한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오직 너희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경배할 자가 없는 것이예요 그때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것이예요 우리의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양심이 하지마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 양심은 성령께서 그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하면 너 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예스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 슈슈 이와 같은 위인들 다윗의 새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럴 때 했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을 때 너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용사로서 영웅으로서의 첫 번째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주관할 때 우리는 그 양심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자 할 때 그것에 가책을 주는 거예요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내 정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할 때 그 가로막는 그 기운이 점점점점점점점 소멸이 되었어 이제는 웬만큼 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한 선을 행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은 난세 때 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웅은 생명을 위협받는 난세 상황에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1위가 항상 1위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두 번째가 누굽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항상 남보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어른이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의 천지신명에게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니까 하늘에 대고 그는 배 안에서 기도했잖아요 천지신명이여 내가 죽기를 각오해 싸우니 이번 마지막 싸움에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드렸어요 난중일기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는 결국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목숨을 바친 게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닮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줬잖아요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매사에 항상 오직 무시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옳은 뜻인가를 우리는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웅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영웅에 이순신 양구처럼 크게 대범하게 이러한 거대한 일을 행한 그러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 자신의 원함과 내 자신의 어떠한 욕심을 버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결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예수 크리스도를 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미쳤다고 그래서 아니 배를 짓는데 아니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노아와 그 자식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들은 다 살았지 않냐 이겁니다 영웅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행하는 자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 그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행동이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에스도는 당대의 페르시아의 왕우였잖아요 그야말로 하만이 말이에요 그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조선을 꾸며놨어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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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는 모르드게와 그 자기의 또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구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목매달라 죽이는 그 자리에 하만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하는대로 습관대로 동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절을 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누고 이 세 청년도 똑같은 경우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천했다는 그 이유로 풀목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옳다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바로 권세에 잡은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급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천재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나치에 한가하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독일 국민을 구하고 또한 실업자들을 구하는 영웅으로 추대할 때 본헤퍼는 본헤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양심에 비추어서 이러한 자는 사단의 적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없애기 위해서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순교당했지 않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안중근 의사가 왜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모민비를 불살라 태워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제의 한가하여 그 대가로 그때는 전시였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장군의 위치에 전쟁 때니까 그 전쟁 적군의 그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무비를 총으로 저격했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바른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영웅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예요 많은 능력자들이 자기를 희생적으로 다루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자들은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 배우들이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자기의 몸을 가꾸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절제는 초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국민 배우인 마이클 씨는 노숙자 월드컵이 영국에 열렸을 때 약 200만 파운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꺼이 미국과 영국에 있는 자기의 저택을 다 팔아서 32억 이란 돈을 마련해서 즉시 기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비자들이 묻자 자기는 다시 또 돈을 벌면 되잖아요 오히려 나는 홀가분합니다 필요를 알고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만의 유명한 배우인 주윤발 여러분 아시죠 영웅본색 그 주윤발 한 달에 용돈이 10만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8200억 이에요 그러나 그는 얼마전에 사인을 했어요 변호사 앞에서 내 전 재산을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갑 잔치를 열었는데도 그냥 동네 장만 식당에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촌님들을 초대해서 먹고 지하체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차고 다니고 한국에 와서도 식당에서 음식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니까 직접 나와서 반갑다고 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이런 서민적인 이런 행동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야말로 빛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맛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진정한 영웅이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영웅은 그저 많은 성과를 이룬 탁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늘 생각할 때 어머니는 나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걸음이야 나는 걸음처럼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 걸음을 받아서 너는 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0.01 미리라도 분명한 목표 설정을 바로해라 궁사가 관약을 마칠 때 조그만 관약에서 틀어지면 나가면 몇 미터 벗나가는 것이야 이와 같이 사사로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고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전 일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의 어머니의 모습 그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아내 알츠하이머가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웅 아닙니까 간호사가 말이에요 월급도 주재한 탄자니아에 가서 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우려고 탄자니아로 가는 그 간호사를 받다 이거 영웅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웅 반드시 능력자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동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 자신을 비우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자신을 비웠다는 말은 영어 NIV 번역해보면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야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위대함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비워버린 거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 이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작은 손 여러분의 한 행위가 이웃을 위하여 행하는 작은 물항목음 주는 것 이게 작은 행위 같지만 이게 무슨 영웅적인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영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자에게 같이 있어주고 곤란에 처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신방해주는 것 병든 자를 찾아보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이 불법을 행한 자의 나에게서 떠나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역도 목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살국리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영웅이 아니라 비열한 자지요 범죄자가 되는 거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것 반드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많이 있어요 첫째 방해는 뭐냐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안정적인 것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돼 왜 내가 이것을 누려야지 왜 고생을 해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래 이런 고생을 왜 해요 좀 편안하게 살지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 환자 보기도 힘든데 욕심도 많네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돈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여행도 가고 싶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감수하는 거예요 007 두 번 산다 두 번 죽을 뻔 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아말리알 대법사의 수자요 장례가 총망된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야말로 초특급 엘리트라 이거야 그런데 왜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기잖아요 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영웅적인 희생을 했다 그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 바울이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공부를 못한 자입니까 천재 중에 천재지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여러분 무엇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한 번 있는 인생이야 목숨도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사업 잘 되는 게 목숨을 걸어요 돈 잘 버는 거 목숨은 겁니까 걸어야 될 거예요 걸어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살면 다 똑같아요 돈이 재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먹고는 살잖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첫째 뭡니까 진정한 영웅은 옳은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거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영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길이 천성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간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부가 되고 잘 살고 명예를 얻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바른 것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며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웅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편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편한 생활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성을 향하여 뱀과 청발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원수를 물리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석지아니알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범사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복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영웅이여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